집안에서 가장 많은 유해물질들이 발생하는 곳이 요리 중인 주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리할 때 주방에서는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하며 주방뿐만 아니라 다른 공간까지 확산되어 집안 전체의 공기질이 나빠집니다. 이제 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 키친플러스로 집안 전체 공기에서 주방 유해물질까지 우리집 공기질을 쾌적하게 관리하세요. 요리 시에는 평상시에 2배에서 60배에 달하는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해물질들은 요리를 하는 주방뿐만 아니라 거실 등 다른 공간으로 확산되어 집안 전체 공기를 오염시킵니다. 대표적인 유해물질인 초미세먼지의 경우를 알아볼까요? 고등어를 구울 때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보았습니다. 요리를 시작하자 주방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주방뿐만 아니라 거실의 초미세먼지 농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이렇듯 요리를 할 때는 집안 전체 공기가 오염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후드 가동과 동시에 환기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환기장치와 후드를 동시에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다음의 4가지 상황을 실험해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기장치는 기본적인 환기 모드로만 작동하는 제품과 급기 모드까지 가능한 제품으로 구분됩니다. 환기 모드로 작동할 경우 냄새가 제품 내부로 유입될 수 있어 요리할 때는 급기 모드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일반 환기장치는 환기 모드로만 작동하는 제품이 많아 두 가지 모드를 모두 비교 실험하였습니다. 아무 장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후드를 사용했을 때 초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집니다. 환기장치와 후드를 같이 사용하면 후드만 사용했을 때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집니다. 그러나 과연 안심해도 되는 수준일까요? 환기장치와 후드를 모두 사용해도 주방과 거실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에 머무릅니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은 수준으로 돌아오기까지 대략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요리 시 주방은 물론 거실의 공기질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 키친플러스로 우리집 공기를 빠르고 쾌적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 키친플러스는 청정환기 시스템과 3D 에어후드가 연동되어 유해물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요리 시간, 주방은 물론 실내 전체 공기질을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개폐가 가능한 전동 디퓨저가 주방과 각 방에 설치되어 요리할 때는 대기는 중단하고 각 방의 급기는 차단하여 주방과 거실에만 집중적으로 공기를 공급합니다. 청정환기 시스템과 연동된 3D 에어후드는 주방 집중급기의 바람을 통해 후드의 새 방향에서 강력한 에어커튼을 형성하여 유해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더욱 빠르게 배출합니다. 청정환기 시스템 키친플러스의 효과를 확인해 볼까요? 환기 장치와 후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거실 또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낮아집니다. 일반 환기 장치와 후드를 함께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확연히 낮게 나타나며 좋음 수준으로 돌아오는 시간도 더욱 빨라져 집안 전체 공기질이 좋아집니다. 동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총량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반 환기 장치와 후드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키친플러스를 사용했을 때 초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뛰어납니다. 주방이 하는 일을 거실이 알지 못하게 나비엔 청정환기 시스템 키친플러스로 집안 전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세요. 집안 전체 공기 시스템 키친플러스 집안 전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세요. 집안 전체 공기를 쾌적하게 관리하세요. 감사합니다.